다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강단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의 절대 제자로 절대 여정 가운데 절대 목표를 성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우리가 미리 보고 소유하는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24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 붙잡고 은혜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찾아내는 우리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는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세기 37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아멘. 절대 주권 미리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장세기 3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세계보고마 그 거대한 거창한 어떻게 보면 참으로 그 귀한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러한 참으로 응답 중에 응답의 그런 메시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간직했겠죠. 아 요셉을 통해서 세계보고마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러나 차마 그 형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을 꼬짓는 장면 그러나 그 말을 그 중심에 새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오늘 이 절대 주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거다 라고 인을 치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의 삶을 완벽히 보장하시고 승리하도록 오른손으로 붙으시고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신다. 이 응답이 참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한 축복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될 영적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땅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건과 문제 바로 절대 주권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에게 일어난 일도 당연히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체제라 시켜야만 우리가 시험들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해석해 나갈 때 모든 것이 다 응답이요. 모든 것이 다 감사일 겁니다. 만약 절대 주권을 경울이 여기고 놓치게 된다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예틀 속에 또 갇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틀에서 벗어나 절대 주권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각인 뿔이 체질 되어져서 믿음에 참으로 무한 성장, 믿음에 무한 도전이 있기를 주 예수 글쓰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대 주권적 사역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인간에게는 당연히 영적 문제가 오게 되었고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단의 정로로 닿게 됩니다. 이 영적 문제의 특징이 바로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핑계하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 이 언약보다는 자유지를 더 강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도 혹여는 이 영적 문제가 치유받지 못하면 여전히 그런 어떤 고질병적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참으로 쓰디쓴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시기와 분쟁이 있고 행암도 그러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시간이 예트를 깨는 그런 갱신, 변화, 혁신의 시간이지 않나 라고 우리가 언약 붙잡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뿌리내리고 강단 말씀이 늘 삶에 적용되고 복음이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죽기에 맡겨버려라.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 응답의 기회로 갱신의 그런 기회로 늘 바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혼구원 전도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구원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도 참 미련해 보입니다.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개시록 1장 1절의 3절은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주권적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 참으로 행복한 남은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을 남은자 사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이 불신앙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소수의 물이 그 남은자 랩런트는 꼭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 남은자 랩런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러한 절대 제자 이것이 바로 행복한 남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한 남은자 가는 길에는 미리 응답, 미리 성공, 미리 정복의 시간표가 주어지는 겁니다. 남은자의 신앙을 가지고 남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자분 남은자를 통해 이 시대를 변혁시키시고 이 시대를 혁신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길자로 천명, 소명, 사명의식을 가지고 1인 1교회와 응답과 2, 3, 7나라 보고마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쓰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리 본 남은자입니다. 장세기 37장 11절에 미리 본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믿음이 좋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미리 봤기 때문에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곱도 형들 앞에서는 꾸주졌지만 절대주권을 보게 되었고 그 절대주권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나는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보고마에 꿈을 성취하고 이루는 나의 절대여정이구나 이렇게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아닌 아무도 하나는 아무도 줄 수 없는 그러한 nothing 현장에서 세계보고마를 미리 보고 감옥에서는 정치를 배우고 노예 생활에서는 경제를 배우는 그런 절대 조두연을 통하여 모두를 살리는 총리로서 에브리스팅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또한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까? 얽매이거나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갔던 고난 가운데 있었던 모든 그 시간들은 절대주권을 이루는 여호와 이레의 시간표입니다. 모든 가정에 요셉을 어떻게 보면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계획, 구원계획을 이루는 여호와 라파의 시간표였을 겁니다. 때가 참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들어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바로 여호와 니시의 시간표로 인도받는 우리의 귀한 예언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에 내가 봉착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합력하에 선을 이루는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본 요셉을 우리가 잠깐 묵상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미리 본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과 히브리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의 절대주권적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주권을 미리 보고 절대순종하는 그런 절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한 세 가지로 요약하게 되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절대주권을 붙잡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자이사계 실질적인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애타했고 기도했고 어떻게 보면 불신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독자이사 그러나 내가 그 소유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런 절대주권을 붙잡는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이유를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반항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절대주권을 붙잡는 절대 믿음입니다. 그 응답으로 결과적으로 장세기 22장 16절 17절에 어떻게 보면 이 핵심을 보게 되면 네가 절대주권을 미리 보고 붙잡았으니 내가 너한테 이러한 응답을 주겠다. 바로 여우와 이래, 여우와 라파, 여우와 니시의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리 본 요셉과 미리 본 아브라함의 그런 응답들이 우리의 모든 응답,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본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하면 생각나는 중요한 성경구절 세구절이 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야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이 중요한 언약, 바로 미리 보고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실질적으로 바울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세계보고마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 인생 앞이 너무 캄캄해서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도전해서 이제는 성취시키는, 그래서 귀한 세계보고마의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인간에게는 분명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의지도 절대주권 안에 있는 자유의지일 겁니다. 그렇다고 절대주권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막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강단 말씀을 누리고, 적용하고, 실천하다 보면 절대주권은 절대응답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그런 자유의지 같지만 실은 때가 됨에 절대주권이 절대성취되어지는 그런 시간표인 겁니다. 절대주권 미리 보기를 통하여 자유의지 절대작품이라는 그러한 귀한 완성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에 선을 이루는 영혼구원천도 하나님의 것이고 절대주권적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남은 자가 되어줘서 남길자의 사명을 가지고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그런 응답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본 요셉에 대해서, 미리 본 아브라, 미리 본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절대주권 미리 보기를 통하여 모두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여와 이래, 여와 라파, 여와 니시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풍성함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강단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강단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자 목사님, 늘 어떤 개인 사역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가족, 또한 모든 만남에 이르기까지 또한 만나는 후대, 또한 산업인들, 또한 차세대 선교사들 모든 자들이 참으로 합력하에 선을 이루는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역사의 길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섯 공동체 현장과 선교 현장을 놓고 또 교구와 전문기관과 렘넘트 기관, 중직자 산업인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한 본당, 한당 1인 1교회와 운동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현장 예배 가운데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표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제 참으로 온라인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합당한 컨텐츠를 우리가 지혜롭게 만들어낼 수 있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늘 그 개인과 가정과 산업 현장 가운데 후대 경제, 미래 경제, 참으로 보금의 귀한 경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코로나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 해결하여 달라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절대주권을 미리 보자라는 의미로 참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붙잡는 우리 귀한 성도 참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미리 보고 어떤 상황이 있던지 간에 참으로 그 상황이 아무리 중어 있는 상황이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주권적 신앙을 붙잡고 이제는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에브리싱 현장으로 참으로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는 그 주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어 없어서 아버지 성경에는 이처럼 많은 인물들이 절대주권을 미리 보고 참으로 귀한 응답들을 받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의 응답을 우리가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 절대여정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함께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인마누엘로 함께하십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있어 참으로 나를 세계보고마의 주역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원리스에 또한 응답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의 절대 제자로 늘 날마다 갱신케 하여 주어 없이고 이제는 늘 날마다 하나님 CVD IP 응답이라는 하나님의 그 절대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어 없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신과 성령 역사하심이 절대 주권 미리 보기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넣고 이제는 어리남이여 오직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해 이들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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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